패션쇼와 클래식 재즈음악과의 만남, 특별하고 의미 있는 패션쇼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이영희 프리젠트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시니어모델 패션쇼를 선보였는데요.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클래식 재즈음악 공연팀 매츠클라와 함께하는 이영희 패션쇼가 지난 15일 부산 서면 라암 갤러리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희 프리젠트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23 한아세안 패션위크에서 다양한 의상들을 선보이며 높은 인지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클래식 재즈음악과 함께 맞춰 시니어모델들이 의상을 선보입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음악도 선사합니다. 이번 패션쇼를 통해 패션 문화의 트렌드를 선두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소통하여 패션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패션쇼에 전해진 기금은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부류이웃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영입니다.